인투니 언덕 인투니 언덕 인투니 언덕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박다혜입니다. 지금은 김포공항입니다. 저는 제주도에 갈 겁니다. 도착했어요. 제주도 날씨 너무 좋다. 안녕하세요. 감수당 렌트카를 빌리러 가고 있어요. 제가 빌릴 차는 무엇이냐면요. 미니 쿠퍼 오픈카를 빌렸습니다. 저와 정말 잘 어울리는 귀여웠고 깜찍한.. 됐습니다. 이제 갑시다. 네 여러분들 지금은 엄청나게 유명하다는 최시미네 애를 왔는데요. 저도 처음 와봤습니다. 네 팀이 있어서 택일을 하고 있습니다. 뼈 없는 인갈치존이 뭐죠? 뼈가 없다니요. 생선? 2인 세트 하나요.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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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펜프 에이 뼈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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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오 오 좋아 좋아 진짜 기술자시다 전만한 게 준비해야 돼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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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맛있게 하세요 과연 진짜 뼈가 하나도 없을 것인가 하하하하 어 없다 아 자 87,000원이 나왔습니다 제 돈 주고는 절대 못 가는 이곳 저희 회사 사랑합니다 다음 기획 사랑합니다 휴시민에서 밥을 맛있게 먹고 카페를 가고 있는데요 제가 지금 가고 있는 카페는 원앤롤리 카페입니다 저거 한 번만 찍어주시면 안 돼요? 진짜 토포수 같고 뭔가 산인데 완전 그립 같죠? 이 카페가 여기야 진짜 이쁘게 생겼던 나 어 저 저 저 손 저 손 저 안 보여 안 보여 카메라야 그 부분은 내가 주차를 못하면 책임질 거야 와 여러분들 지금 제가 눈으로 보고 있는 게 보이십니까? 너무 예쁘지 않아요? 저는 지금 무슨 싱가포르에 와 있는 것 같아 그래도 이쪽도 장난 아닙니다 진짜 꿀팁입니다 조금만 밖에 있어도 앞머리가 떡진다는 사실 갑자기 오늘 같은 날씨가 되니까 제주도에 오니까 이 여름에 마스크 쓰고 다니던 그 지옥 같은 시절이 갑자기 생각나는군 이제 조만간이죠 같이 함께 파이팅 합시다 원앤롤리 카페인데요 비주얼은 여름 비주얼이고요 카페는 여름 카페 비주얼이고요 이쪽을 보시면 바다가 있고요 이쪽을 보시면 산이 있고요 가격은 24,000원 나왔고요 진짜 맛있는데 내가 한 입씩 먹을 때마다 뭔가 1200원인 것 같은 느낌이야 양이 너무 적긴 하다 먼저 입에다 단 거를 집어넣고 커피를 이거면 인생 살만 나는 거거든 한 번 더 살아보고 싶은 생각 드는 거거든 커피 한 잔 할래요 커피 한 잔 할래요 커피 한 잔 할래요 최근에 영상 올렸던 싸이월드 bgm 보셨나요 여러분들? 안 보셨죠? 어쩐지 조회수가 좀 낫더라고 속상합니다 한 번씩 꼭 봐주세요 My baby I love you so much Forever you and I I love you 본인 해보세요 본인 노래를 해보세요 오박만한 목감자 태홍당자 가요 뒤에 다 쳐다보셨는데 뒤에 다 쳐다보셨는데 뒤에 다 쳐다보셨는데 뭐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그냥 한 곡씩 불러주는 하나 다섯 다섯 여섯 일곱 여섯 일곱 일곱 아 이거 뭐라고 얘기해야되죠? 네 이렇게 여기서 찍으면 네 뭐가 찍었나? 이리 와봐 네 이곳은 유태꽃밭인데요 가격은 2,000원이었습니다 지금 바와 같이 사진만 찍고 가실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저도 한번 사진을 찍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바람과 함께 사진을 찍을 수 있는데요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런 식의 사진을 건질 수가 있습니다 서울에서 왔어요 서울 사람이냐 양반이야 서울 사람은 말 기본을 안해요 고마워 고마워 제주도에서 사고가 많이 나는 것 아세요? 매니저님 제주도 택시 아저씨가 말해주셨는데 쉬운 길만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운전 연습을 하러 초보 운전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다고 하더라고요 아니요 그거 저 사람이 낭폭운전하는 사람이야 저 사람이 낭폭운전하는 사람이야 여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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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이 다 열린 창으로 되어있는거에요 놀랍게도 수리 또 놀랍게도 커피가 또 놀랍게도 머구리 이렇게 누르면 무려 닫힌다는 사실! 여러분들 지금은 드라이브 중이에요 제가 여러분들께 노래를 불러드리고 싶은데 듣고 싶으신 분 있으신가요? 듣고 싶으시다구요? 발 너무 예쁘다 내 마음을 동작하는 여러분은 문을 맞추고 싶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